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잘 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실 텐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 공부를 정말 안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을 많이 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 막 불러. 미안하다고. 미안하네 김선생. 공부도 잘 안하고 사건 사고도 많은 고2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제가 메가스터디 사탐 윤리 대표 강사 입장에서 학교 전문가이기도 하고 과목에 있어서도 윤리, 일반사회, 질의 여러 과목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통사 수업도 했고 제가 평가원을 거친 검정위원이기도 하고 연계교제. 근데 이런 거 다 종합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야기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1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1학년 끝났잖아요. 정신없이 끝난 거야. 그냥 막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후루룩 하고 갔거든 마지막에 그냥 흑백요리사 보다가 끝난 것 같은데 2학년 되잖아요. 2학년이 학교 이거야. 3학년 이제 공부한다고 가 있고 2학년이 이제 학교의 왕이 돼가지고 진짜 웃겨요. 내가 짜는 시간표. 무슨 말이냐. 이제 학교 적응 다 했거든. 1년 동안. 그러니까 2학년 돼가지고 이렇게 3월 달에 좀만 긴장하면 알아서 시간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시간표 나오는 거 딱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 1교시 들어야지. 2교시 잘만해. 3교시 희망이 있네. 아 이렇게 시간표를 지가 짠다고. 5교시에 글씨 써놓고 보면 이게 우리나라 말인지 영어 필기체인지 모를 정도로 써놓고. 두 번째. 학사 일정을 네가 운영해요. 또. 왜냐. 우리 학교에서 차리는 줄 알았어. 언제 창의적 체험학습 가고. 언제 축제하고. 언제 수련회 가고. 2학년 때는 수학여행을 가건 아니면 수련회 가건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미 달력의 휴일은 다 별표 쳐놨고. 대체 유일까지 다 알아. 그냥 학사 운영을 네가 운영하는 거야. 3월 달엔 이렇게. 4월 달엔 이렇게. 그거는 학교가 운영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2학년이 시간이 더 빨리 가요. 1학년 때보다. 알면 빨리 가거든. 기다리면서. 사람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런데 뭘 기다리냐. 방학 기다려요. 여러분.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방학 동안 진짜 열심히 난 공부만 했다.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1학년 때 놀아봤거든. 그러니까 2학년 때 공부해야겠지예요.겠지. 그게 여름방학. 안 하겠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고. 안 해. 거의 안 해. 장담 컸데 80%는 안 합니다. 그 방학 끝나면 또 1학년 때 경험했던 거 똑같이. 가슴이 막혀가지고. 그건 이제 기다려지는 수련회랄지 아니면 수학여행. 그리고 나서 수능이 끝나잖아. 2025년 11월 13일 날 수능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1학년 때 했던 짓 그대로 반복. 다 같이 도는 거야. We are the friend.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예비고삼 간다고. 쏜살같이. 그래서 고삼 되면 내가 또 이야기할 거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학교 행사 너무 즐기지 말고. 핸드폰 사용 금지하고. 짜투리 시간을 다 더해보고. 활용해서 공부를 해라. 라고 할 텐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냐. 예비고의잖아.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을 보내고 예비고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대다수 무엇을 포기해버렸냐면 수시모집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1학년 때 내신 보고. 그런데 일단 그러진 마. 아직 희망이 있어.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진짜 농담 아니에요. 전교 300등, 전교 20등으로 졸업시키고 전교 200등, 전교 10등권으로 졸업시킨 이유가 스터디 코칭을 해줬단 말이에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공부는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저도 계속 하고 있잖아. 꾸준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고대 석사 끝나고 연대에 또 석사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도장 깨냐. 그게 아니라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꾸준히 한다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수능 공부는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내신을 퐁당퐁당 더해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2학년 생활을 어떻게 사냐. 여러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3월에 그냥 이러고 있다가 4월 달 되면 내신 준비하고 내신 끝나고 한 3주를 놀아. 금요일 날 끝나면 금, 토요일 노는 게 아니라 뭐 하냐는 3주를 놀아요. 체육대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린이날 챙겨 먹고. 그리고 여름방학 된다니까. 1학기가 그냥 확 가버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2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탐구 과목이 시작이 되거든. 근데 그걸 내신으로도 대비를 안 하고 던지는 거지. 왜? 이런 자기 합리화하는 거야. 나는 생윤 과목이 내 수능 과목으로 선택할 거니까 학교에서 하는 저 사탐 과목은 저 과탐 과목은 내 내신 과목이지 수능 과목이 아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2학년 때부터 수능 시작. 1학년 때부터 했어야 맞지.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미 1학년은 지났지만 후회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후회하라고.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한 과목 정도는 뭔가 완성이 됐어야 돼. 특히 국어 같은 경우. 열심히 문제집을 풀어제끼면서. 그리고 2학년 때 영수를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3학년 때 탐구 과목을 밀고 나가야 그게 3학년 때 탐구해도 된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근데 그게 아니고 1학년 때 국영수 중에 한 과목도 완성이 안 돼 있고 2학년 때도 완성이 안 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3학년을 올라간다. 그럼 이제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을 다 공부해야 정상이야. 근데 이건 N수생이 아닌 이상 시간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 그렇게 공부하려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이 필요한데. 요즘 매체에 등장하는 우리 시대 때 공부하는 방법. 라떼마리아 미안하지만 그 시절에는 이게 가능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라떼마리아 시절로 돌아가 보면 지금의 수능 과목은 너무 적은 거지. 근데 그 옛날 시절에는 학교에서 붙잡아놓고 막 10시, 12시 막 강제 야간 자율학습 시켰고 말이 이상하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시켰고 그거 끝나고 나면 도서관에 가서 또 공부하거나 고3 때 저 같은 경우 기우사 가서 공부를 하거나 새벽 2시, 그러다 아침 7시에 0교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교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다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을 막 빼내면 국, 영, 수, 탐구가 다 하루에 돌 수 있거든. 근데 요즘 분위기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요즘 분위기는 또 어떠냐. 학교에서 공부하면 애들이 2학년 때부터 공부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쟤 뭐냐. 공부한 척하네. 너만 잘 가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 해야 맞는 거거든. 일단 여러분 2학년 때는요. 첫 번째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공부한다. 선언해야 돼. 그리고 2학년 때. 친구들한테 나 어디 대학 갈 거야. 친구가 막 웃을 거거든. 웃기고. 네가 거기 가면 내가 하버드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여러분 딱 자존심 스크래치가 아니라 결단력으로 딱 삼아. 네가 웃었냐? 나 간다. 내가 가서 보여줄게. 생각하고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친구들이 안 건드는 거지. 맨날 하하하하 하고 있다가 공부한다고 앉아있으면 너 뭐 약 먹었냐? 너 이렇게 어디 아프냐? 근데 그것도 봐봐. 네가 그걸 견디면서 한 1주일, 2주일, 3주일 하면 걔네들도 안 건들어 이제. 선생님 그러다가 근데 나 혼자만 살면 어떻게 돼요? 친구도 없이. 이제 2학년 됐으니까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인간관계, 인간사회 정말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잘 봐봐.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평생 연락할 수 있는 고등학교 친구는 몇 명일까요?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한 번 물어봐봐. 아니면 여러분들이 친한 형, 아니면 누나들이 있으면 물어봐봐 한 번. 대학교 가서 고등학교 친구 몇 명 정도 계속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여러분 한 번 시간 많으니까 1학년. 예비 고2 입장에서 나중에 내가 결혼식을 한다. 이 결혼식을 했을 때 내 결혼식에 올 고등학교 친구는 누굴까? 진짜.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아직도 슬프긴 하지.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이 친구들 가운데 올 수 있는 친구 누군가? 냉철해져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야. 1학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라는 걸 이룩한다는 핑계로 친구를 만들면서 시간을 막 보낸다니까. 그건 의미 있는 친구들. 즉, 여러분들이 계속 만날 친구들과 챙겨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결단력. 내가 만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내가 같이 가야 할 사람. 이게 현실이에요, 고의는 현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의미 있고 친분관계를 잘 쌓아서 서로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도 누구는 대학을 가고 누구는 대학을 못 가서 재수생활을 하잖아요. 이것도 선배들한테 물어봐. 친분관계가 이상해져. 이건 나중에도 그래요. 대학교에 가서도 정말 친한 친구가 생겼어. 같이 막 으쌰쌰하면서 공부도 했고. 그런데 누구는 먼저 취업을 했고 누구는 취업을 안 했네.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까? 이게 사회생활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시발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냉철한 이성을 갖고 딱 결단력 내리고 나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저 친구와 왜 친분을 유지해야 되고 저 친구와는 왜 친분을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 다 봐봐. 비슷한 내용 중에 뭐냐.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들과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2학년 내신 강의 듣다 보면 제가 함께하는 형들 무리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무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당일 그 속에 함께 가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연습입니다. 고등학교가 지금. 그럼 이제 고2 때부터.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냥 나는 놀아 지킬 거예요. 공부는 고3 때부터. 뭐 고3 때 하고 안 되면 1년 더 하면 되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겠지. 진짜 그 재수 생활한다는 그 고통의 길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지금 하는 그 생각이 정말 틀렸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2 때 해야 돼요. 국어부터. 그래서 국어가 여러분 언매도 있고 화작도 있는데 예비 고2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테니까 기본적인 기초만 이야기 해드릴게요. 일단 2학년 때부터라도 연계교제에 해당하는 수특이라도 한 번씩은 봐야 돼. 왜냐하면 연계교제는 문항이 매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3 때 가서 1년 연계교제 본 사람하고 2학년 때부터 연계교제 2년 본 사람은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그럼 이런 언매와 화작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 그 다음에 누군가는 비문학에 강하고 누군가는 문학에 강한데 이거는 학교 수업을 일단 잘 따라간다는 전제하에 너만의 시간을 내어가지고 수능 특강 그리고 너만의 국어 문제집들을 풀어나가야 돼요. 최소한 2학년 때 자기만의 국어 문제집 10권은 풀어야 돼요. 10권이요? 국어 문제집이 보통 다 지문의 문제예요. 두 페이지야. 보통 그러면 200페이지 이내에서 끝나거든요. 국어 문제집이. 원래 국어 문제집은 하루에 10페이지씩 20일이면 한 권이 끝나야 맞아. 그러니까 최대한 한 달을 주더라도 한 달에 한 권씩은 풀어야 맞다고 공부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럼 이러한 국어 내용들은 언제 공부를 하냐. 학교에서 수업 시간 이외에 쉬는 시간을 써야 돼요. 아니면 시간이 안 나와.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다 끝나고 4시 반에 학교 끝나가지고 자습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국어 1시간, 영어 1시간, 수학 2시간 탐구는 저녁에? 물론 가능하겠지. 그런데 그러다가 내신 기간 되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떻게? 내가 최대한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국어 지문은, 국어 제시문은 내가 선택한 화작, 엄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최소한 8페이지, 10페이지는 풀겠다. 진짜 시간을 써야 돼요. 이제. 그러려고 이런 캐스트도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학교 수업 하시다 보면 나도 그런 적이 있고 50분 수업 다 하시는 선생님이 있지만 가끔 가다가 40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쉬어라. 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거든. 그럼 그때 누군가는 움직여. 잘 이제 관찰해봐. 너부터 이렇게 엎어지지 말고 관찰 잘해봐. 쟤는 왜 1등인지. 쟤는 왜 2등인지. 분명히 뭔가를 꺼낸다니까. 선생님, 걔도 자던데요. 그건 네가 맨날 자다가 우연히 자는 모습을 본 거지. 뭔가를 꺼낸다고. 왜 꺼내겠어? 과제가 있거든 자기한테. 여러분들이 시간 설정을 해봐야 돼요. 난 이 국어를 가져다가 8, 10페이지를 오전에 하겠다. 아니면 점심시간 이후에 하겠다라고 해서 해야 됩니다. 그 수학은 시간 투자가 제일 많으니까 제가 코칭해 줬던 학생들은 다 수학은 언제 하라 했냐면 저녁에 하라 했어요. 조용히 이렇게. 공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인강을 듣고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 하루에 3시간씩은 해야지. 수학은 열심히. 그럼 이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국어랑 여러분들이 한번 크로스를 해봐야 돼. 국어를 내가 오전에 점심시간까지 했다. 그럼 오후 쉬는 시간하고 저녁시간, 저녁 밥 먹고 이럴 때까지 영어를 할지 국어를 할지. 즉 국어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영어. 아니면 오전에 영어, 오후에 국어. 근데 수능시간표를 생각해보면 오전에 국어, 오후에 영어하는 편이 훨씬 낫긴 하지. 그 저녁에 수학을 매진해서 열심히 하고 탐구 과목은 어떻게 하냐. 일단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 과목이 여러분들의 탐구, 선택 과목과 일치한다. 라고 하면 열심히 따라가면 돼요. 학교 수업을. 근데 이게 불일치했다. 근데 대전제가 하나 있죠. 예비, 고2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은 사탐 과목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정해놓고 내신 공부, 학교 따라가면서 수능 사탐 과목은 개념 강의라도 들으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하루가 바빠지겠죠. 오전에 국어 풀어야 되는데 못 풀었다. 오후에 풀어야 돼. 오후까지. 쉬는 시간 어떻게 다 공부하겠어.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고 먹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날아갔다. 그럼 어떻게든 저녁 먹을 때까지 나는 국어를 가져다가 제시문을 세 개라도 보겠다. 오늘은 꼭. 꼭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저녁에 독서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서 영어 제시문 두세 개라도 보고 단어 삼십 개라도 외우고 그 다음 수학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사탐 인강 보는 거야. 애비 고위가. 과탐 인강 보고 개념 인강. 개념은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초입 개념이다 보니까 재밌게 찍거든. 그렇게 개념이라도 잘 탐구를 해놓고 3학년을 올라가면 쉽게 따라갈 수 있지. 학교에서 내 수능 과목이 내신 과목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탐이나 과탐은 여러분 단기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1년 하면 끝난다? 그건 아까 내가 말했던 1, 2학년 때 국영수 중에 두 과목이 완성이 된 사람.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명심하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결단하시고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두 번째 국어 문제집을 사야 돼. 이거는 진리인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스스로 풀려고 산 문제집 일단 없지. 근데 있는데 한 50페이지 풀다가 안 풀었던 문제집 다시 2학년 때 내가 시작해봐야겠다. 그거 안 됩니다. 세 부대에 담아야 돼. 투자하셔야 돼요. 새로 사. 그래야 사람이 풀거든. 어디 뭐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난 다음에 소각장에다가 선배들이 버린 문제집 그 주어온 애들 있다. 그거 그대로 버려. 후배가 또 주어오고. 이게 내가 학교에서 계속 봤던 거야. 사람이 이게 심리적으로 자기가 새 문제집을 사서 받아가지고 풀기 시작하고 딱 한 권 끝났을 때 그때 보상감이 얼마나 큰지 그게 시작점이에요. 국어부터 그게 빠르게 된다니까. 아까 20일에 딱 한 권 풀면.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 오후, 국어, 영어, 저녁에 수학, 저녁에는 어떻게든 탐구 인강을 내가 일주일에 두 강도 적은 것 같은데 나중에 많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 수 는 생윤 그 다음에 화, 목 은 윤사 이렇게 나도 개념 인강을 정리해 나가면 그리고 왜 집에 가서 내가 하라고 하냐면 뭐 여러분들이 학원 끝나고 뭐 끝나고 집에 10시에 가면 자기 보상하거든 뭐 간식도 먹고 그럼 11시 됐을 때 힘들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막 스스로 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기 쉽지 않거든.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감시해. 누가? 엄마 아빠가 제 엄마 아빠예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11시에 집에 와가지고 당연히 사람 졸리지. 막 꾸벅꾸벅 졸고 그럼 엄마 아빠가 화나. 그거밖에 사람은 보이는 걸 믿게 되거든. 엄마 아빠는 네 그 모습을 보고 네 학교 생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뒤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들 입설감은 꼭 그 이야기 하거든. 어머니 아우님들 집에서 일하십니까? 물론 일하신 분도 계시지만 엄마 아빠 집에 모습 보면 늘어져 있어. 너한테 미안하니까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안방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을 뿐이지. 아니면 쇼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물알채 되셔가지고 TV를 온종일 보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회사에서 그럴까? 아빠가 회사에서 쇼파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겠니? 근데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니까. 아니 아빠 엄마가 저녁에 이렇게 회식자리 갔다가 술 취해서 들어온다 해서 여러분 아빠 엄마가 맨날 그러고 있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똑같아 입장 바꿔서. 너가 집에 와가지고 너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보상 심리적으로다가 집에 잠깐 와서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엄마 아빠는 그래라!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저놈의 새끼 미안해요. 저러고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도. 근데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귀엽을 거 아니야. 돌사진이에요. 그랬던 애가 지금은 돌아버리겠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 고의인데 예비 고의 시절을 잘 견뎌나가려면 용기 그 다음 여러분들의 계획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인강 저녁에 듣고 그리고 가정 내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야 돼요. 나처럼 물론 지금 이미 아픔을 겪은 분들도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슬퍼해봐야 또 의미가 크게 많지 않아요. 당연히 슬프지. 내가 강의할 때 앞에서 맨날 아빠 엄마 이야기하면 우는 애 있었거든. 나도 마음이 아팠고. 그런데 당연히 슬픈 건 슬프지만 슬프다고 계속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진짜 하늘에 계신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다면 그분들이 좋아할 건 무엇일까.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면 그 아빠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막 하는 건 공부하라고 뭐라고 하는 건 인생의 첫 관문이라고요. 수능이라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보시게 될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중에 첫 관문이라도 애가 잘 견뎌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수능 공부 그거는 아휴 참 많은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근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자녀는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 자녀가 전교 1등이면 좋지. 그런데 어떻게 모든 자녀가 전교 1등입니까? 엄마 아빠도 알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는 아 내가 이 첫 관문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엄마 아빠가 뭐라 할 때 막 이걸 가져다가 왜 나한테 막 그래 라고 하지 말고 그럼 너한테 뭐라 하지 누구한테 그래 옆집애한테 하냐? 뭐라고? 눈에 보이는 게 믿게 되는 거라고 그럼 지금 네가 고등학교 1학년 생활까지 엄마 아빠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정리할 건 정리하고 계획 잡을 건 계획 잡고 고2 시절 잘 보내야 됩니다. 최소한 제가 말했던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다 하면 좋겠지만 국어, 영어라도 예비 고2 되셔서 잡고 가야 고3 가서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그건 제가 고3 때 또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그래서 꼭 이 캐스트를 토대로 좀 변화 되셔가지고 달라진 모습으로 고2의 모습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언하시고 자존심 스크래치가 아니라 나 진짜 할 수 있다. 이런 근력을 가지시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고2 저는 내신 강의에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2 열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